놓치는 꿈을 꾸는 이유는 일상적인 불안감, 스트레스 또는 자신이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두려움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놓치는 꿈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일상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다고 느끼는 것들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 글에서는 놓치는 꿈의 상징성과 해석, 문헌적 정보,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통해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탐구하고자 합니다. 놓치는 꿈은 크게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회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일이나 기회를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무의식 속에서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안으로 자신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이 반영됩니다. 놓치는 꿈은 흔히 중요한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두려움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시험 날짜를 놓치는 꿈을 꾼다면 이는 시험 준비가 불충분하다는 자신의 불안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직장에서 승진 기회를 놓친다고 꿈꾸는 것은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놓치는 꿈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무력감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꿈에서 중요한 물건을 놓치거나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해결할 능력이 없거나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심리적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꿈은 개인이 현실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나 책임감에 대한 부담감을 투영할 수 있습니다. 꿈 해석에 있어 유명한 심리학자 프로이트와 융은 모두 꿈이 인간의 무의식을 반영하는 중요한 매개체라고 보았습니다. 놓치는 꿈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놓치는 꿈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의미 또한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유형의 놓치는 꿈과 그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형태 중 하나는 중요한 약속이나 미팅을 놓치는 꿈입니다. 이 꿈은 자신이 현실에서 책임감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반영합니다. 약속을 놓친다는 것은 자신이 중요한 기회를 잃고 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차나 비행기를 놓치는 꿈은 시간이나 기회를 놓친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단계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인생에서 중요한 변화나 전환기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불안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물건을 놓치는 것은 현실에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자신의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느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현재의 상황에서 불안정함을 느끼고 있거나 자신이 가진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두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에서 중요한 사람을 놓치는 것은 대인관계에서의 불안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불안을 나타낼 수 있으며 사람과의 유대감이 약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살해 1. 기차를 놓치는 꿈 한 직장인이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기차를 타야 했지만 꿈에서 그 기차를 놓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최근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의 무의식이 그가 직면한 책임감과 압박에 대한 불안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살해 2. 물건을 잃어버리는 꿈 한 여성은 꿈에서 자신이 지니고 있던 귀중한 물건을 잃어버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물건은 그녀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으며 이를 찾기 위해 애쓰는 장면이 꿈 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최근에 중요한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꿈은 그녀가 관계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살해 3. 시험을 놓치는 꿈 한 학생은 꿈에서 자신이 준비한 시험을 놓치고 시험장에 도착하지 못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현실에서 시험 준비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자신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의 내면에서 느끼는 압박과 불안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놓치는 꿈은 종종 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불안, 스트레스 또는 자신이 중요한 기회를 충분히 잡지 못하고 있다는 심리적 갈등을 반영합니다. 또한 놓치는 꿈은 개인이 현재 삶에서 어떤 중요한 전환점을 놓치고 있거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이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놓치는 꿈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이 현재 직면한 스트레스와 책임감에 대한 압박을 반영합니다. 놓치는 꿈은 이러한 스트레스가 무의식 속에서 표출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놓치는 꿈은 개인의 자기 효능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놓치는 꿈은 자신이 충분히 능력있다고 믿지 못하거나 어떤 일을 완수할 수 없다는 불안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놓치는 꿈을 다루기 위해서는 자신이 꿈에서 느낀 감정과 현실에서의 경험을 연결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꿈은 개인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 불안 또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놓치는 꿈은 자기 성찰의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꿈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현재 자신이 직면한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놓치는 꿈은 종종 스트레스와 관련이 깊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꿈에서 느끼는 불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명상, 운동 또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취미활동을 통해 일상 속의 압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놓치는 꿈은 자기 효능감에 대한 의문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성공을 경험하고, 자신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키워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놓치는 꿈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놓치는 꿈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반영하는 중요한 상징적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꿈은 개인이 현재 직면한 스트레스와 불안, 그리고 자기 효능감에 대한 의문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문헌적 관점과 실제 사례들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놓치는 꿈은 우리의 내면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삶에서 필요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구리를 잡다가 놓치는 꿈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는 꿈 기차를 놓치는 꿈 정탁, 현상 모집 응모, 취직, 입학, 단체 가입 등에서 탈락한다 권을 잡았다 놓치는 꿈 잡았던 멋진 행운이 자만심으로 인해 수포로 돌아간다 잡았던 행운을 놓치게 된 낚시줄이 끊어지거나 낚시대가 부러져 낚은 고기를 놓치는 꿈 낚시줄이 끊어지거나 낚시대가 부러져 낚은 고기를 놓치는 꿈을 꾸게 되면 주의 여건이 몫이 안 좋아, 곤란을 겪으며, 질병, 장애 등이 생기고, 방황과 우한이 겹치게 된다 도둑을 잡으려 뒤쫓다가 놓치는 꿈 도둑을 잡으려 뒤쫓다가 놓치는 꿈은 어떤 기회나 재물이 들어올 뻔했다가 무산될 진조이다 그렇지 않으면 잘되고 있던 일이 말썽이 생기거나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다 도둑이나 범인을 쫓아 사방을 헤매다 놓치는 꿈 재물에 피해나 구설이 생기는 등 말썽에 부딪히게 된다 물새가 물 위에서 물고기를 잡았다가 놓치는 꿈 수석원은 범인 및 피의자를 잡았다가 순간 실수로 도망치게 된다 기업가는 외국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상품이 불량한 관계로 해악이 되고 국내의 시장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 미꾸라지를 잡다가 놓치는 꿈 저절로 굴러들어온 복을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놓치된다 뱀을 잡을 뻔했다가 놓치는 꿈 들어오르던 이득이 목전에서 사라지는 꿈 버스를 놓치는 꿈 취직이나 입학 등에서 떨어지게 된다 겨룩을 잡다 놓치는 꿈 겨룩을 잡다 놓치는 꿈을 꾸게 되면 하는 일이 매끄럽지 않아 고심이 많다 또한 잡은 도둑을 놓칠 운세다 겨룩이 방바닥에 된 것을 놓치는 꿈 겨룩이 방바닥에 된 것을 놓치면 집안에 도둑이 들었는데 이 도둑을 잡지 못하고 놓칠 정조이다 비행기 놓치는 꿈 비행기를 놓치는 꿈은 주변 여건이 불안정해지거나 건강이 이상해질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행기를 놓치고 방황을 하게 되면 모임이나 단체에서 제명을 당하거나 탈대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든 허둥지둥에서 타게 되는 꿈은 경제적인 불안감이 꿈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승천하는 용의 꼬리를 붙잡다가 놓치는 꿈 승천하는 용의 꼬리를 붙잡다가 놓치는 꿈을 꾸게 되면 온갖 고통과 역경을 딛고 마침내 성공하거나 장래에 출세할 사람과 만나게 된다 여우 꼬리를 잡다가 놓치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가머니설의 넘어가 함정에 빠진다 석은 쥐를 잡아 지옥행이다 잡았던 쥐를 놓치는 꿈 하던 일이 허사로 돌아가는 꿈 죄인이 도주하거나 강도를 눈앞에서 놓치는 꿈 죄인이 도주하거나 강도를 눈앞에서 놓치는 꿈을 꾸게 되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병을 앓던 환자는 회복될 길몽이다 쥐 잡으려다 놓치는 꿈 재물과 이권의 손실 및 장애를 겪는 등 여러가지 곤란이 따르게 된다 지하철 놓치는 꿈 지하철 놓치는 꿈은 기회가 눈앞에 왔다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기회를 잃어버린 이유는 자신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용의 꼬리를 잡았다 놓치는 꿈 하늘로 올라가는 용의 꼬리를 잡았다 놓치면 다른 사람의 만류를 뿌리치고 출세할 사람과 관계하게 된다 물고기를 잡으려다 놓치는 꿈 해몽 좋지 않은 꿈이다 자신이 잡고 싶었던 운을 놓치게 된다는 의미다 그 결과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 얻고자 했던 지위 등을 놓치게 될 수도 있다 사슴을 잡으려고 쫓아갔는데 놓치는 꿈 자신의 일이나 사업이 뜻대로 풀리지 않게 되거나 재물 손실이나 명예의 하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사하는 중입니다 우리는 인사하는 중입니다 아멘